Q. 유니아, 펜스 우릴 모두 솔직해져요 BIDEN SEMEN 안 돼, 불어요? 하나, 둘, 셋! 아 왜 여기다 못 봐서 이거. 잠깐만. 지금쯤에 다 부서질 거라고. 못 풀 수 있는 기회야. 이것은, 이것은 아내의 방이라. 캐토리드는 범인의 귀에 납치되었다. 아내는 캐토리를 찾으러 떠나버렸다. 캐토리들을 찾아서 보지 못하다가 그중이 없어졌어. 알아요. 풀면 되는 거죠? 다 풀었어요. 뭔 소리야? 50분 안에? 아 50분 안에 저희 인형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인형 찾으러 왜 그러고. 바로 태양을 해야 하는 게 되는 거야. 너한테 풀었어? 그냥 풀렸는데? 풀렸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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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이렇게 짜고 있는 건가? 아아. 인형 찾으면 끝이야. 그걸 왜 50분 안에 못 찾아요? 좀 어렵게 숨기기로 가. 안 깜짝아. 너무 무서웠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무슨 인형? 아니 근데 이걸 왜 못 찾아요? 이거 왜 계속 뒤지면 되지? 이거 USB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USB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처음 가지. 그게 아직 우리 본척이지. 내 생각에 이거 USB 안에 이거 안 한 거 못 받냐고는 빨리 나한테 막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거 안에 있을 거 같아. 이거 인형 한 마리만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번호를 찾아야 돼. 그리고 표출시키면 돼요? 혹시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추리 테마예요 여러분. 팽올 미녀? 이거 뜯어져 있어요. 꽃은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잖아. 여기 안 했어? 그러면 그걸 찾아. 이 방, 이 공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네. 야 나 한 개 더 풀어야 돼. 한 개 더 풀어야 돼. 여기도 인형 누가 넣었지? 여기. 그게 인형 아니야? 억까? 여긴 애 인형. 이 안에 있어. 비밀보다는 차라리야. 너 마키 형이야. A 있어? 나 이거 스티커가 그냥 있는 거 좋아. 형이 있잖아. 이미 있어요? 이거 A 있어. 이거 U.. 이미 있어요? 어? 아 이거 있다? A 이름이 있어. A에로가 뭐 있어. 이거다. A에로가 없는데? 진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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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아 뭐야? 이거도 안 잘해. 또 진짜 잘했어요. 나 진짜 잘하네. 7, 5, 6, 8 어? 이거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7, 5, 6, 8? 재범, 잭슨, 진혁. 7, 5, 6, 8. 재범, 잭슨, 진혁. 오, 이거 뭐야? 0, 8인 거 같은데? 아닌데? 이거 뭐야? 7, 5, 6, 8. 오, 이거. 그 댄서 같아. 아까 그 상자가 C였지? C. C였지? C. 상자가 C였다고? A. B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분명히 말아. 잭슨이 어떤 사람은 C였어요. 배터리를. C가 있잖아. C가. A 먼저 풀어야지. 재범, 잭슨, 진혁. 어? 3, 3, 0. A 먼저 풀어야지. 다 했어요? 다 끔겼어요. 이거 다 낑겨봤어요? 오! 우리 데뷔할 때는 절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어? 잠깐만. 그럼 잭슨을 마크 고르고 있어? 아 맞아? 1, 4. 이거 어떻게 1, 4, 4, 4, 5, 5, 6, 6, 6, 7, 7, 8. 자, 힌트 하나만 쓰자. 아니야, 잠깐만. 뭔가 얘기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해야 돼.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 하나, 하나. 힌트! 힌트 하나만 주세요. 하나, 하나. 그래요? 아, 얘기를 부려야 해. 힌트를. 다 안 할래. 이거 뭐지? 그리고, 그리고. 아, 대선이랑 굉장히 원격받겠네. 원격받겠네. 원격받았네. 좋아해.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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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생각. 아, 나 이거 플레이 힌트는 힘들어.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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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이거. 오케이. 행성. 인정했어. 인정했어. 자,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부분은 저 키보드랑 빨간색 테이프예요. 아, 이거, 이건 뭐.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저거. 저 벙버플란색의 빨간 테이프랑 키보드를 연결시켜서 숫자 세 자리를 찾으세요. 키보드 연결시켜서 숫자 세 자리를 찾으세요. 키보드 연결시켜서 숫자 세 자리를 찾으세요. 키보드 연결시켜서 숫자 세 자리? 왜 썼어? 왜 썼어? 왜 썼어? 아니, 얘기 안 했었어. 뭘. 해냐면 혹시. 아니, 테이프와 숫자 세 자리를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거야? 연결하라고, 이거야? 뭐야, 뭐야. 아, 기흥. 기흥 1. 뭐, 기흥이 1이야. 키보드 연결시켜서 숫자 세 자리를 찾으세요. 유. 네모 모양이라고. 유는 뭘까? 진짜 잘했네. 아! 3. 3. 이것은 아가씨의 방이다. 개털이들은 범인에 납치되었다. 아가씨는 개털을 찾으러 떠나버렸다.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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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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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6. 2. 아니, 왜 끝이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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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89. 389. 389. 389. 389. 페이지 389 아니야? 389. 아, 그래? 오! 그. 아, 뭐야. 어? 설마 그 페이지 번호 아니겠지? 389? 389 해봤어? 안 돼요. 안 돼요? 389 해봤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388. 안 돼요, 387. 저기요. 계속 내려가. 아는 거 같은데. 어렵게 한 거예요, 이거 바보예요? 어쩌면 어려워. 아, 그래. 카드 놀이. 딱지를. 우와. 카드. 카드. 네, 맞아. 카드 뭐? 카드. 카드. 무슨 카드 있었잖아, 아니야? 카드 나왔어. 카드 나왔어. 카드 드리기? 그래서 카드 뒤에 뭐 있던 거 해서. 아니, 카드 여기 지금. 카드만 해서 지금 몇 갠데 지금 저기 미치겠네. 그래,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 이 카드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이 카드 이거. 카드가 지금 방금 전달을 열렸는데 우리 카드가 있던 자리에 스티커가 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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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슨이야! 어? 아, 암호가 있네. 아, 암호가 있네. 암호는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방금. 아, 몰라요? 킁킁킁킁. B 여기? B 여기 있어 있어. B, 여기 누구야? B. A. 이거 뭐야? A. B. A. B. B. 네, 그럼 마크 형곡에 보자. 아, 나 이거 본 거야. 마크 형 거 카드 줘봐. 97년생이잖아. 97년생 니네 둘이 있어. 그다음 1월 생일 저번에 있어. 어. 그럼 4일에 생일이 나야. 그리고 돈 맞지 모르겠어. 그거 해야 하는데? 잠깐만 형 거 줘봐 일단. 형 거야? 형 거 카드 줘봐. 마크 형 카드 어딨어? 마크 형 어딨어? 마크 형 어딨어? S, I?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S, I, G? 유재공의 추리교실. 사인인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L, M, O, P, Q, R, S. 사인 맞는 거 같은데? 사인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까 나 종이 사인하는 단어를 봤어. 그 종이 보면 안 되는데. 고칠 사인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E, Z 이거 아니야. 사인 맞는데? E, Z. 사인인데? 안 돼. 대 문자로 해봐. 대 문자로. 대 문자로? 사인만? 큰 애서 내가? 아니 사인 맞는데? 사인 트랙 번호 뭐야? 나 뭐 하나 그러네?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공사 사인 아니야? 고마? 뭐야 보였어? 뭐야 보였어? 보였는데? 그 크기 하나. 아가세 일기. 아 나 이거. 이거 줘. 아가세 일기. 3월 15일. 수요일? 근데 오빠들이 너무 보였어. 출연했다. 아직도 쌀쌀한 날씨였지만 오빠들을 보고 오니 마음이 따뜻하다. 갓세븐 대망나자. 2017. 3월 16일. 목요일 오빠들이 드디어 엠카 첫 방송을 했다. 잭슨 오빠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오빠들 얼굴을 보니 영무 행복했다. 3월 22일. 화요일. 오늘은 더쇼 녹화 산욕에 다녀왔다. 오늘은 네버웨보로 첫 일이 특별한 날이다. 오늘의 출석 스티커 마크 오빠였다. 짜증났다. 아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아 무서웠어. 출석하고 있었어. 아 진짜 짜증났다 했어. 장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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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마크 오빠였대. 아 마크 오빠. 근데 왜? 마크 오빠. 아 잠깐만.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없어. 잠깐만. 자 더 읽어보자. 엠카 출석 완료. 아니 갓세븐 오빠들이 처음으로 출 챔피언에 출연했다. 출연이었는데 1위를 했다. 갓부심. 오늘도 엠카 출석 완료. 요즘 집 주위에 있어서. 아 아니야 이거 없네. 수상한 사람이 자주 나타난다. 수상한 사람이 몇일이야? 수상한 사람이 원래 없나? 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신경 쓰인다. 수상한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오늘도 뮤뱅 1위. 어. 오늘의 출석권은 57번이었는데 갓세븐 오빠가 나를 보며 웃어주었다. 잊지 못할 것이다. 천만한 아가새와 친구와 뮤뱅 앞에서 맛있는 쌀국수를 먹었다. 토할 것 같았다. 토할 것 같았다. 토할 것 같았다. 25일 없어. 다음을. 없어. 끝이야. 이게 마지막. 음악중심이 끝이야. 아닌데? 밑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뭐 있어? 삼성. 삼성. 다녀왔더니 집에 누군가 황급히 나갔다. 빠르게 사라지는 차원호를 잊어버릴까봐 급한 마음에 갓세븐 오빠들. 아 차원호가 이거구나. 삼삼십. 삼삼십. 이거 아니야? 포스터에 적어. 삼삼십오 칠. 뭐야? 포스터는 적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무슨. 그거 한글도 써있어. 한글도 써있어야 되나? 뭐. 서울. 아. 7568. 7568. 7568. 아 이게 차 번호인가 보네. 7568. 7568. 7568. 우리 차 번호가 7568이라고? 아니 아니. 그. 그. 빠르게 사라지는 차 번호를 잊어버릴까봐 급한 마음에 갓세븐 오빠들 포스터에 적었다. 768. 그 포스터 어디서 갈까요? 이거? 아니. 이거? 빠른. 빠른 차? 어. 그니까 사라지는 차 번호를 잊어버릴까봐 빠르게 저기 포스터에 적었다는 거지. 768. 육염 없어. 경제 뵈면 육염. . 난 육염이 없는 거네? 내가 머무다 월 화蛇 놈 토오일 오오오오오 그럼 왜? 아 7 그랬어,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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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그럼, 8개 뭐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 걸 뭐라고 해요? 어, 일요일 게 없는데? 7 1가 없어, 어 아니, 초반때는 1이 아니라 1, 2, 3, 4, 수, 목, 금, 4 님이 0 문실로 번호를 Your name is A1 Q1 1-0 1-0 0 CNM 1-0 1-0 1, 5, 땡, 0 땡, 0 1, 5 봐봐 1, 5 일단 이거 킵하고 0 아니 줘봐 그 다음 이거 그냥 바꾸면서 그냥 열어봐 열어봐 1, 5, 2, 9, 2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 2야? 마크 형 언제 풀었어? 와 마크 형 똑똑하다 언제 풀었어? 1, 1, 2, 3, 2, 2, 3, 4, 5, 6, 7 오 마크 형 7번째 권은 1 1이에요 또 6번째 권 5, 5, 5, 5, 6, 7 그 다음 이건 1, 2, 3, 4, 5, 6, 7 근데 5, 5번째 권은 1, 2, 3, 4, 5 아 1, 5, 9 1, 2, 2, 2, 2, 2, 3 마크 형 똑똑하다 이거 2야. 2. 2. 근데 이건 뭐야? 2. 2. 뭐지? 야, 마크 형 진짜 똑똑하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고노를 따라갔지만 너무 늦어 놓치고 말았다. 배터리를 모두 맞았다.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배터리들을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세계의 모든 기념일을 찾아야 돌아올 수 있다. 닷세븐 오빠들 위 위험하다. 배터리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 우리만의 암호, 우리만의 기념일. 에? 우리만의 기념일. 11월 16일. 1, 12월. 이거 뭐 없어, 아냐? 마크 형 방금 좀 멋있었어. 이제 시 가야지. 야, 우리 팬미팅 한 날짜가 뭐 뭐냐? 2월인데? 왜 팬미팅? 이번엔 2월 5일이고. 자, 화면 쓰다가 봐. 그래, 다음에씩 뜯어 가야겠다. 1월 16일? 1월 16일? 응. 근데 이건 뭐라 써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개터리를 보중 맞았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어라이벌 컴백일! 어라이벌 컴백일! 어라이벌 컴백일! 어라이벌 컴백일! 어라이벌 컴백일! 10일! 어라이벌 컴백일 맞아! 3월 10일? 3월 10일. 왜냐면... 1월 11일! 뮤뱅에서 겟했던 날, 나의 출석 번호.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 데뷔 기념이 아니었고, 1월 11일 첫 1위. 아, 순사해봐요. 1월 11일! 여기 써있어잖아. 57번. 나 여기 있는 거 다 했는데, 근데? 3월 20일 저거. 57번. 57번, 57번. 57번 뭐지? 57번. 여기 있는 거 다 해봤어. 3, 2, 3, 2, 3, 2, 3. MK에서, MK에서 레베벌 첫 1위 안 했어? 더쇼야, 더쇼. 더쇼? 더쇼 어디야? 이거요. 우리의 안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또 뭐였지? 그거 어디 있었어? 우리 안무 전에 이 뭐? 이거, 이거 맨만. 잠깐만, 이거 여기야. 여기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가 여기 있어.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이렇게 가야 되나? 1, 2, 3, 2. 잠깐만, 근데 너무 많네? 3개 아니야? 이거 없었지. 이거 없었고. 여기 없었어.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어, 여기 R&B 컴백을 써져있어. 레베베 첫 1위가 3월 21일. 응. 출석 번호가 57. 21. 78. 데뷔 78 플러스 1월 10. 116을 다 넣어야 되나? 116 3개를 넣어야 되나? 아, 첫 1위가 3월 21일? 11, 4, 3, 7. 4, 3, 7 플러스 57은 뭐지? 4, 3, 7. 4, 3, 5. 4, 9, 4. 4, 9, 4. 4, 9, 4. 4, 9, 4 플러스 어라이벌 컴백이 어디예요? 4, 9, 4. 11. 4, 9, 4. 4, 9, 4. 어? 4, 9, 4. 3월 10일 컴백이 어디예요? 14일일걸? 8. 8. 8. 13일인가? 18일인가? 지금 몇 분 지났어요? 14. 뭐하나? 3월 13일 컴백이었어요. 7일날 끝인데. 5분 나왔어. 5분 나왔어? 진짜 그렇게 지났을 시간에? 5월 17. 그다음 또 1월 16일. 3월 21일. 또 뭐 있지? 컴백 3월 10일 맞아요? 3월 13일 컴백이 아마 노래 나왔을 때가 13일이었을걸? 아니 쇼케이스 하는 날 말고 컴백. 쇼케이스는 10일. 엔드 첫방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13일. 13일이 앨범 나오네. 어라이벌 컴백이. 그래. 1. 1. 1. 3. 3. 3. 아까 뭐였어? 우리 데뷔 기념이랑. 어떻게 해봤때는. 우리 지금만 한데. 왜 머리가 안 들어. 8. 답을 알 것 같은데. 답을 말을 못해. 지금 나. 맞네. 맞네. 오 맞네. 왜 8. 8. 8 공실이야.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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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살렸어. 왜 8 공실이야? 아. 야. 빅픽쳐네 빅픽쳐. 뭐야 8 공실. 여기 판지가 하나 있어. 이거 줄게. 아가새야. 엄마랑이다. 네가 이것을 찾았다면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 좋은 머리로 갓세븐 오빠들을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개털이를 숨겨서 미안하다. 아가새 화이팅. 갓세븐 화이팅. 왜 8 공실이야? 왜 8 공실이야? 그거 다 합쳐서 하냐? 우리 첫 1위를. 아 그거 다 싹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하니까 8 공실이야. 다 합치면 뭐? 아 이게 지금 어머니들이. 아가새 어머니들이 아가새한테 이제. 개냈어? 애기들 다 구했네요. 그거 뭔 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3분 남았어요. 아가새 순서 1위. 내가 할래. 이거 빨리 나가자. 자자. 자윤. 자윤. 으아. 아영. 축하해요. 아나영. 이모. 이모만. 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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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